자 다음은 국악가수 김주섭님을 모십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영덕 내 고향 김주섭입니다. 네 전국 연예인 예술기의 추석 특집 효공연 중저의 뭐가 잘 어울리는 미인 남자와 김주섭이 부릅니다. 김주섭 타이틀곡 영덕 내 고향 동해의 안선 따라 것 없이 펼쳐진 둘로든 불장구 치며 놀든 어릴 적 추억은 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을 향수에 젖은 대개와 붉은 홍해로 고향 떠난 하향에서 우리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른지 개그릇만 쥐고 있네 니가 개 맛을 알아 개 맛을 알아 하향으로 고향 상처를 울리며 영덕 내 고향으로 내 안이 지고 있네 내 안이 지고 있네 향수에 젖은 대개와 향수에 젖은 대개와 붉은 홍해로 고향 떠난 하향에서 우리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개그릇만 쥐고 있네 니가 개 맛을 알아 개 맛을 알아 그 슬픈 대개의 소리만 고향 상처를 울리며 영덕 내 고향으로 내 안이 지고 있네 내 안이 지고 있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